진짜 양이 있다. 양 되게 귀엽다 뛰어다니는데. 잠깐! 양 있어, 양! 양아! 야, 양들 있긴 쳐. 양아! 야, 말도 있어. 말도 있어. 어떻게 말해. 어떻게 말해. 이게 어떻게 해야 풀리는 거지? 일단 넘어가. 들어가자, 들어가자. 이게 들어오게, 이게 들어오게. 어떻게 들어가야 돼? 이걸 저쪽으로 내버려. 석준형도 다시 해야 돼, 석준형도 다시 해. 오빠도 다시 해야 돼, 석준 오빠. 석준형도 다시 해야 돼. 이게 무슨 난리야. 이거야, 이렇게? 아, 이거 이거. 아, 정말. 앞을 못 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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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빠, 양 있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내가 앞을 못 봐서 그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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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해봐. 양 있어, 저기. 모르겠어요. 아, 정말. 오빠, 저기 말도 있어. 야, 뒤지 마. 아니, 아니, 아니. 네가 앞을 못 봐서 그래, 앞을. 양아. 야, 양들 있긴 했잖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양들 있긴 해요. 야, 야. 야, 야. 야, 야. 와, 나 이렇게 케이스가 너무 좋아요. 우와, 진짜 좋아. 양태. 어우, 이거 털 모졌어야 된다, 여기는. 털 모졌어야 되겠다. 우리 말 보러 가보자. 뭐라고? 말 보러 가보자. 아니, 말을 해봐. 별로 차, 어떻게 찾어. 조이잖아, 여기서. 야, 너는 이거. 누나, 안 봐봐. 조야, 이번 MT 편. 이거 망했다. 아 야 큰일 났다. 이거 플로우 치면 가장 큰일 하는 거고. 우와 이럴 수가. 아 저거 뭐야 또. 아 왜 전기 이거. 어우 좋아. 5개밖에 없네. 자 송지효 위크 런닝맨 연결고리 MT. 첫 번째 코스는 옥장 구경 런닝맨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송지효 MT 첫 번째 스케줄인 옥장 구경을 하시게 되는데요. 구경. 연결고리를 벗어나서 편하게 목장 구경을 할 수 있는 멤버는 단 한 명입니다. 송지효 씨가 직접 멤버에게 거짓말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진실만을 말한 멤버 중 한 명을 같이 목장을 구경하시면 되는데요. 송지효 씨와 꼽히신 분을 위해서 썰매를 준비합니다. 썰매를 나머지 바꾸는구나. 이런. 이거 진짜 되네. 두 분이. 두 분이 사시면 송지파지 못한 네 분이 직접 썰매를 끌어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나그러니까 줄 좀 풀고 싶어요. 너무 답답해요 이거. 줄의 멀미를 한다. 줄미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특히 우리 심사빠가 심사빠. 형. 심사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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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주에 어머니랑 같이 보는데 우리 엄마 그렇게 크게 웃는 거 저러는 거야. 심사빠. 어머니도 좋아하시는구나. 심사빠.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가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어머니가 진짜 좋아하시네. 어머니가 진짜 좋아하시네. 우리 와이프도 공기 없더라. 아 좋아. 진실만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진실만 하면 되지. 진실만 하면 되지. 진실만 하면 뭐 통관되면. 진실만 하면 되잖아. 자 광수부터 시작할게요. 솔직히 송준교에게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아 질문 난이도 있네. 짜증나. 야 근데 이거는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질문 난이도 있네. 난이도 있네. 짜증나. 야 근데 이거는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밀리지 않는다고.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난 개인적으로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 자신감. 자신감 정말. 우와. 진짜. 내 생각이. 아니 내 생각이. 아니 쟤가 섹시하다. 쟤는 거짓말. 야. 앉아봐. 알았어. 야. 야 넌 뭐 한번 더 해봐. 야. 너 지금 이쪽에서 사이코패스 나왔어. 진짜. 진짜 그런 거 먹을까. 한번 더 해봐. 자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래와 다시 결혼할 것이다 아 이건 뭐 당연한 건 당연하죠 당연하죠 정답이죠 아니 이건 진짜 석진이 형이 당연한 거라 왜 이래 왜 이래 진짠가봐요 뭐야 진짜야 누구 살 누가 진짜 난 너무 정말 놀랬어요 지금 지금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있네 아 좋아요 저에요? 야 그거 물어봐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래와 결혼할 것이다 한 번에 예?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진짜요? 그럼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한다 그럼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꼭 결혼합니다 형 참고로 석진이 형은 통과하셨습니다 나 통과했어 아우 두개가 이상하다 아니 오해 아니 오해하시겠네 너무 충격적이다 아니 오해하시겠네 너무 충격적이야 아니 오해하시겠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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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모든 게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야 오해입니다 오해해요 오해해요 너무 소름끼쳐 우와 심지어 내가 성공했잖아 야 나 진짜 이 결과에 너무 소름이 끼치네요 야 정말 와 식스 댄스 이후에 정말 최고의 반전이에요 아 사랑합니다 아 정말 자 김영웅씨 윤은혜가 아직도 좋다 야 윤은혜가 아직도 좋다 야 야 아 야 종국이 이거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아 야 종국이 이거 이거 야 대답해요 아니 또 좋다 예 아니여? 아니오 아니여 어허허허허허허허 오우 효연아 거짓말 하고 있어 아직도 뭔지 모르겠어 아직도 되나 봐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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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뭔지 있어 어떻게 보면 무섭고 구질구질하고 오늘 한번 만납시다 깜짝 놀랐네 대단해 아직도 하나밖에 모르는 바보 고거스 사람 이거 막은 지가 귀막은 지가 언제 돼 지금 다음은 가봐 우리나라 여자 연예인 중에 별이가 가장 예쁜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얘라고 해야지 형 눈에는 형 눈에는 얘야 당연한 얘기 했는데요 당연하지 이건 뭐 이건 답이지 여보 여보 됐어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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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떴는데 손 떴는데 떴는데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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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형수님과 결혼하려고 하자 그렇지 오해 연예계에서 가장 예쁘지 결혼은 그거 합니다 결혼은 그녀와 해볼까요? 두 분 중에 한 분 있죠 감수할게요 솔직히 조인선 형보다는 내가 낫다 나는 내 개인적인 거니까 나는 내가 낫다고 생각해요 다른 매력이지 어디가 어디가 인선 형보다? 난 내가 낫다고 생각해요 아 아 아 아 아 미쳤네 진짜 아니 내 생각인데 왜 야 진짜 아니 내 생각인데 왜 아니 내 생각이잖아요 아니 내 생각이잖아요 갑자기 매력 있는 거 야 미쳤네 진짜 미쳤네가 나오고 사이트 패스가 나오고 나는 항상 집에 일찍 들어가고 싶다 그래 무수정 내 사랑하는 아내를 보고 싶기 때문에 나는 항상 집에만 일찍 가고 싶대 이렇게까지 질문을 해요 안 잡혀 자기들끼리 안 죽으려고 당연하죠 집에 들어가서 늘 따뜻한 저녁밥을 먹고 싶습니다 아 아니 유수정 씨를 보고 싶다고 그럼요 유수정 씨와 함께 따뜻한 밥을 먹고 싶습니다 와 형 진짜 야 런링맨에 채소종 있었어 채소종이었네 채소종 런링맨에 채소종 런링맨에 채소종 션이다 션 션이네 저는 그렇습니다 아 근데 진짜로 석진이 형 이런 사람 아니에요 아 진짜 멋있게 태어나는 날 같습니다 제가 멋있긴 하다 자 송주 씨와 시섭진 씨는 목장 구경을 위해서 네 밖에 준대 썰매를 걱정하시고요 나머지 네 분은 썰매를 끓여주시고 예 아 진짜 바람으로 썰매를 좋은 거구나 아 이 썰매구나 어디? 저기요 아 저 오빠 괜찮아요? 갑시다 갑시다 이리야 어 이게 뭐 아 이게 저기 있다 야 에어쿠션이 없어가지고 에어쿠션이야 송주 여기 있다 이리야 이리야 빨리 빨리 힘써 왜 이리야 아유 아유 정말 아니 하나 둘 셋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에티야 이게 이긴 거야 야 이게 더 힘들어 안정하는 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하나 둘 셋 이게 에티야 이게 뭐야 에티가 왜 이래 이거 에티야 이게 에티가 왜 이래 에티야 이게 뭐야 에티가 왜 이래 자 이제 미션입니다 네 이 미션 성공하시면 한 분 저희가 빼드립니다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곳에는 이 눈받에서 뛰어들고 있는 수십 마리 양들이 있는데요 네 네 3분 안에 네 저기 뒤에 보이시는 축사 있죠 네 그 축사로 넣어주시면 부치대를 얼려 무거운데 안 넣어서? 몰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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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는 건 아니예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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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이따 몰아넣고 몰아넣고 좋다 좋다 그럼 절로 몰아야지 절로 몰아야돼 자 일로와 이리와 땡땡땡땡 가자 땡땡땡땡땡 지금부터 도전할까? 아빠 이쪽으로 방수 닮았다 형 한 명이 죽어 저쪽으로 이따 몰아넣고 몰아넣고 야 좋다 좋다 야 붙이자마자 저쪽으로 보내 도자 도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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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좋다 좋다 야 쟤 한 마리 어떻게 안했어 가 야 여기서 어 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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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쟤 한 마리 어떻게 안했어 가 야 야 야 여기서 일을 몰아야 돼 야 야 여기서 일을 몰아야 돼 오빠 여기 똥밥 나 움직여요 나 움직여 미끄러졌어 그렇지 간다 데이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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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가 이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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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 Zent ráp 나가나가 밑에나가 좋다 한명씩 조심해 engaging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야 4번. 야 3번. 오빠 이대로 봐. 야 얘 빨리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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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야 이대로. 야 내가 예능을 하는 거야. 야 야. 야 이대로. 야 야 얘에게 예능을 하는 거야. 야 이대로. 야 얘 형 혼자. 너 친구들한테 가. 야 이대로 데려가. 야 너 어디 어디 있어? 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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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렇지 야 신고 야 글러가지 마 글러가지 마 자 저 위로 가서 막아 막아 야 글러가면 안 돼 아니 얘 왜 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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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왼쪽 왼쪽 열려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글러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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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 축사가 어디야 저리 들어간다 야 얘네들 관련되어 있었어 훈련이 되어있네 들어가 와 훈련이 되어있어 들어가 마고 마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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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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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효가 이거 다시 들어가야 돼 안으로 또 지효야 안으로 들어가라 쟤네를 유인해야지 유인해서 쟤네를 유인해야지 유인해서 들어와 밥 먹자 얘네들만 유인하면 돼 나무지만 야 여기 여기 쟤네라 나와요 여기 야 이리 와 이리 와 밥 먹자 밥 먹자 우리가 들어가야겠다 들어가야 돼 이리 와 우리가 들어가야 돼 밥 먹자 그렇지 그렇지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안돼 안돼 다 앞에 오면 밥 먹자 밥 주르려고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장호 들어가야지 야 문 열어 문 열어 당기는 거야 문 열어 문 열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야 들어와 야 이리 와 이리 와 자아 이리 와 이리 와 야 야 다시 아 정말 밥 준다고 어디가 아이 쟤는 무슨 우리 갖고 너는 것 같아 야 지호야 니가 바라는 엔티가 이거 왜 그런 거야? 아 진짜 되는 줄 알았다. 어렵네. 마음대로 안 내네. 좋아하시는 거. 진짜 아쉽네요. 그래서 목욕 재개 인원은 그대로 5명입니다. 그래요. 두 번째. 우리 BBQ 코스로 이동하겠습니다. 와! 아, BBQ.